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주택인데요. 주소는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96-2번지 사건 번호는 2019타경 3973번이고요.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10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이 물건 가격은 얼마이냐? 감정가는 6,043만 1천원입니다. 그 다음에 최저가 지금 한 번 유찰돼서 4,200만 2천원 4,200만원 10% 보증금 얼마가 필요할까요? 예, 423만원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 200원 플러스 시켜야 되고요. 자, 이 물건은 지금 주택으로 나와 있고요. 보시다시피 토지는 42.95, 예, 43평 정도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. 건물 면적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진 않아요. 24.08, 24평 정도 됩니다. 자, 이 물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지금 보시면 단독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서 본권까지 차량이 다 진입이 가능하고 정류장이나 이런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이 생활하기는 편하시게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지독도상은 맹지이나 관습상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크게 문제는 없고요. 이 물건을 한 번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을 답사해보시고 금액이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답사 꼭 해보시고 진행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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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